안녕하세요. 헤일리에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저희가 빈칸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날이죠. 여러분이 이미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의 소재가 조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은 조금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지문은 약간 인문학적, 철학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몸풀기용으로 쉬운 주제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Although height and weight are similar in their simplicity. 단순함은 되게 비슷하긴 하지만 they are very different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는 앞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height and weight이라는 소재 자체가 되게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는 빈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는 먼저 height에 대해서 얘기해 주네요. height는 제가 앞으로 관련된 내용은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고요. weight에 관련된 내용은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height is fixed. 이건 고정됐대요. 키는 고정됐어요. 그래서 there is little one can do. 할 수 있는 게 많다, 적다, 적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쳐서 어떤 키를 바꿀 수 있는 거 없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서 short people are not held responsible. 책임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거예요? for their height as well as for their eye colors. 마치 뭐와 같이? 눈 색깔과 같이 그네들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작은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진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어디로 흘러가는지 예상이 되세요? height는, 키는요. 누군가가 혹은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두 개가 비슷하다고 얘기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되게 다르다라고 얘기했으면 얘의 이야기는 어떻게 풀려나갈까요? weight라는 무게는, 몸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얘기할까요? 없다고 얘기할까요?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weight, however, however 등장했네. 노란색으로 할게요. however, is another matter. 또 다른 요소다, 문제다. 라고 나왔습니다. we are bombarded. 항상 공격당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공격당하는 거예요? 메시지들을 공격을 받는 건데 어떤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we can control our weight through 뭘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willpower, proper nutrition and exercis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 얘는 컨트롤 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맞는 거예요. weight는 우리의 인생에서 컨트롤 될 수 있는 거고 height는 컨트롤 될 수 없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 들어가면 되는 거겠네요.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들은 컨트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제를 파악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주제문장에 있는 빈칸이기 때문에 주제문과 가장 적절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뒤에서 더 읽게 됐으면은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다이어트 인더스트리가 나오는데 이거 누구에 대한 예문이 되겠다고? 살 빼는 거에 대해서 예문이 되는 거겠죠. 뭐에 대한 설명일 거예요? 뭔가 우리가 willpower를 통해서 혹은 proper nutrition을 통해서 아니면은 뭔가 exercise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예문이 등장하는 걸 왜 읽고 앉아있어요? 시간 아깝게. 따라서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들은 주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how they respond to exercise는요. 이거는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weight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주어예요? 둘 다에 대한 주어이기 때문에 1번은 선택지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how fast they may change는 누구만 되는 거예요? weight만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height는 컨트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how they rule our life.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키는 통제할 수 없는데 weight는 통제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겠죠. 4번 what they are designed to do. 그들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고안되는지 어떤 걸 하라고 고안됐는지 그것도 사실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왜?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빠르게 넘겨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얘는 문장을 끝까지 읽으셨어야지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전체의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빈칸을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3번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뭐였냐면 도덕성을 어디에 기초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성의 기초에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단어 꼭 알아주세요. reason 이 단어 되게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이성 네, 이성의 기초에서 도덕성을 내가 이제 확립한 사람은 바로 누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소크라테스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아마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미 거창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얘가 바로 소재가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대요. 소크라테스라는 단어 보고 겁먹지 마세요. 철학에다가 보고 겁먹지 마십시오. that e-ar을 얘기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no man 어떤 인간도 is voluntarily wicked 이라고 나왔어요. voluntarily는 스스로 뭔가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악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악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무도 자발적으로 악하지 않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that one is wicked one은 왜 악하게 되냐면 through ignorance of good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해줍니다. 첫 번째는 무지함이래요. 자, 좋은 것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얘네들이 악인이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that furthermore the good is neither 그러면서 여기서 굿을 정의를 했는데 굿은 바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래요. in either pleasure nor power 내가 기쁨도 좋은 게 아니고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and that one cannot be master of anything whatever it is 라고 나와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간은 cannot be master 그거에 master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에도 master가 될 수 없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지만 master가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 문자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도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악한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이 사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얘가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좋은 것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좋은 것에 대한 무지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은 그 좋은 것을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건데 좋은 굿이라고 하는 뭐 그게 우리가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굿이라고 하는 선은요. 쾌락도 아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권력도 아니래요. 그리고 그것은 또 뭐도 아니냐면요. that one cannot 이라고 나왔습니다. 할 수 없어요. be 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master가 될 수 없는 거예요. of anything 어떤 것에도 master가 될 수 없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지만 뭐뭐 한다면 한 사람은 뭐가 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할 수 있는 거 그럼 여기가 할 수 있는 거 누구의 정의가 되겠어요?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되는 거죠. 얘가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기는 소크라테스가 무슨 내용을 주장했는지만 알고 빈칸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는 used to say 투문형사 이하를 말하곤 했습니다. that good is 바로 어떤 거라고요? keep one's soul free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뭐에서부터 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all impurity 순수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from all attacks 공격 무슨 공격에서부터? passion 열정의 공격에서부터 다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선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요? 다 자유로워졌을 때 이건 사실 되게 하기 힘든 일인 거죠. 우리가 삶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러면서 악은 악은 is always a wickedness 항상 나의 그 취약점이다 라고 나오고 미덕은 is always strength 라고 나와 있습니다. even if things appear to be quiet the opposit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대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악은 항상 wickedness 가 되는 거고 미덕은 항상 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악이 더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미덕이 더 힘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악은 약한 거 미덕은 힘이 센 겁니다. 그게 quiet opposite 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반역자 그리고 반역자에 의해서 얘가 고문을 당한 사람 이라고 여기서 예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타이렌츠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evil이 되는 거고 이 evil은 항상 어떻다고요? wickedness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과 대조되는 게 torture 된 사람 고문 받은 거죠. tortured man은요. 누구에 의해서 고문을 받았냐면 반역자에 의해서 고문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virtue한 사람이에요. 미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그러면서 이게 바로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얘가 더 힘이 세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타이렌츠 반역자는 although he does not know it 그걸 알지는 없겠지만 더 힘이 약할 거예요. 누구보다 더 person 어떤 사람 뭐다 who fully aware of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이렇게 고문당하고 있는 이 사람은 who allows himself to be killed by 타이렌츠 이미 이렇게 반역자한테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힘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힘이 세 보인다는 거예요. 얘가 더 힘이 세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은 얘가 더 힘이 세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셔야 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Socrates If we believe We can believe Plato's dialogue Plato의 이제 대화를 보게 되면 used to set forth his ideas and myth 신화에서 이제 자기의 아이디어를 자꾸 정립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뭐라고 나왔냐면 The highest principle is clearly 라고 뭐라고 나왔어요. Socrates가 이야기하기에는 뭐라고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주제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뭐예요? 위에서 뭐라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은 다 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의 master는 될 수 없겠지만 누구의 master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master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제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The first master of oneself 밀런스가 되는 거예요. 어렵죠? 얘는 전체의 지문의 주제를 확실하게 파악하셨었어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빈칸까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바로 소크라티스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잖아요. 지금 소크라티스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나와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가장 얘가 얘기하는 최고의 그 그 principle은 명백하게도 이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마지막으로 얘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 The first is master First master of oneself 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주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독해 지문 두 개씩 푸는 게 굉장히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독해 감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좋거든요. 매일 좀 더 긴 문단의 뭐 하품 모의고사라든지 동양 모의고사를 푸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 영어의 감을 읽고 싶지 않으신 분들 접근법을 좀 더 논리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강의가 굉장히 앞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지문 10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 bye.